한 번에 가서 다 빨라야겠다. 진짜 괜찮다. 다 추고도 와야겠다. 아침에 거기 있어요. 너무 멀리와서 거기다 빗가져 오니까 그렇죠. 쉽지 않아요. 정신을 못 빨라야겠다. 사진빨 잘 받아요. 와 예쁘다. 근데 이 색 다시 안 나올 거예요. 오늘 과연 뭐라고 도색을 할 수 있을까? 일단 서페라도. 서페라도 뿌리시고. 서페라도. 일단 마스크 미친듯이 또 칠해야 되겠다. 여긴 지금 티킹으로 보니 이거를 한 번 갈아내야 될 것 같은데. 일단 옆에는 칠해놓으세요. 반대쪽은. 칠해놓을까요 이거는? 네. 칠해보고. 거기는 스티커 붙이면 되죠. 에너지 뜬게요. 여긴 그냥 서페이스 칠해도 될 것 같은데. 거기는 그냥 놔두시고. 어차피 거기는 안 보이는 자리인데. 서페이스 여기다. 다시 한 번 칠해봐야겠다. 여기도 해보자. 어우. 깜짝이야. 오오오오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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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쓰죠. 네. 거기는 이거 이렇게 있어요. corrupt. chez거는ratos. 옴어어. 오 jin bik 130% 네. oui. 감사합니다.